좋아요 그러면 꼴등이 맏방막기 오케이 이거 바로 공합니다 한 대 스택이야 한 대 스택이야 개인전 개인전 어 개인전 개인전 어 없어 없어 어 없어 없어 어 없어 없어 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그 재가랑 똑같은가? 예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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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또 맥주병 던지게 맥주병 왜 던져 형 이거 올라가는게 쉬프트고 밑에 내려가는게 컨트롤이야 맞아 맞아 아 근데 이 새키 또 저거 하네 이거 위에 올려도 되잖아 아닌가? 안 올려도 돼 나다 이거 이거 단판인가요? 추진 어 뭐야 뭐야 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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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쓰가 월드 챔피언 좋아 좋아 그리고 다음 턴 벌써 저런 스킬을 쓴다고? 아 이 새끼가 유사 로 벤 로 벤 curse 巧 유사 융 탱 하 파 왼 Alumni 돌로 오ım 아 깨버렸네 아 깨버렸네 쟤 맨 위꺼 빼면되요 호나 그거 먹어봐 항ㄴ 와아 이거 넘어가네 야ans 누구야 아 형동이네 형동, 민수 야 민수가 알지 거기 뺏고 그런대 형 보수좀 해놔 어 보수좋아 어 나이스 저거지 저거 지하지 저거 빠르게 빼면돼 어 빠르게 빼면돼 삭하면 돼 삭 그렇지 된거야 이거 이러면 돼 여식거린 물 보였어 야 보통 아니네 하얀 하얀 어 안돼 안돼 진수 한대 정립 정리해 한대 나 이번에 진짜 세게 때린다 이번엔 진짜 진수야 편집도 할게 아니야 아니야 미친새끼 자 흠 자 하얀 고 오케 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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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빨리 가자 teaching 내가 돈이 안왔으면 좋겠다 나도 하고싶다 어 광성아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어어어 와 이게 안넘어진단 말이야 말도 안되 야 담드네? 자 어어어어 어 그거 들고 위로 쪼개봐 벌써 그런 스킬을 배워버렸네 어 이거 이거 잠깐만 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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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 무게? 어 백만뉴츠과 욕하자 어 인성놀란? 인성놀란? 어어 으 Slow 자 어디를 하실까요 형동님 과연 그라거스 배타 씩 좋아 자 g 누나 어 과연 또 어떤ilant 보이 Cho 어 거기로 한다고? 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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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 goes 너무 멍청했고 지스택 정리 어 어 쥬양이 걸리잖아 순례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마 깨진다 가면 어 이마 깨진다 뿌순다 이마 공개 된다 어 좋아 좋아 내 차리고만 어 어딜 만지는거야 두두두두둔 아유 또 와아아아아아아 진쌀랑 이러다해야노가.. 진쌀아 너 그때도 이렇게 하다가 갔어 와 미쳤다 ㅎ 와아아아아아아아 VER 저 quella 아 이거 마이크래프트야? 아 새끼 보스봐라 이새끼 아하아 와 진보' 대 보수 어 아 아ㅎㅎ 아이Hz 아! 이 새꺄 뭐해! 너무 밑에는 안! 제일 밑에는 제일 위가 안 뽑아져 손님! 왜요 어디다 먼저 어 어따 번째 흔ление 안öt는데? 후다구나 흔들어놔. 다른거 여러 개리 흔들어놔. 깨끗NO 아.. 굿굿 아.. 이런거 좋아 어!! 2초남았어! 2초 남았어! 위험한데, 이거? 아 애매해 살짝 흔들리는데? 바람 부는데? 어 거기 어 어 그렇지 아 나이스 어? 이런거 좋아 잘 배웠어 잘 배웠어 설마 이거 지진지진 열매 갑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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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다음에 누구지? ㅈ됐다 어? 자 흔들리기 시작했어 어어어어어 아 하지마 아이 씹세 놔놔놔놔놔놔놔놔 아이씨 이 새끼들 어 야 어 뭐야 저거 좋아 핫 좋아좋아 어 어 좋아 난 스무스덕에 간다 자 흔들고 있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저 다음부터는 나잖아 아 야 야 광성아 이쁘게 상착 한 번 extra 빨리 어어어어어 형도가 형도님 형도님 어 넘어 넘어 이상해 이거 무너질거 같아 어 뭐야 팀이야 뭐야 광성아 어 팀이야? 어 팀이야 뭐하는거야 지금 에반데 어 뭐야 이걸 균형한다고 어 이거 그렇지 어 빡대 빡대였죠 그럼 나 한 대 쥐 한 대 그 민수 한 대 쟤가 갈라졌네 점수제로 할거야 아니면 한 대씩 다 할거야? 한 대씩 다 한다 3점 하자 3 3 3번 죽으면 아 3번 죽으면 그 사람 맞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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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광성아 좋아 아니 좋은 수작이죠 위험 위험하게 하는거지 р Cocop oh shiet этого 이건 무슨 하트야? 어? oh shit oh shiet 훈 força 흐허허허허허하 야 맥주병 그 아내대로 흐흫흐흐흫 어엉 우앉 위험한데 이거 빼고 아세요 빼고 오시무 아 뭐야 이게 빼신건 낸거야 아 이게! 야 이게 하나씩 빼신거야 말도 안되 야 말도 안되 와 이거 버그인데? 버그잖아! 크라가스 궁 대박이네 진짜 크라가스 궁 어이 감사합니다 아 리얼 크라가스 궁이네 아 개XX 다 난데 아이씨 야 개새끼들아 이XX새끼들아 진짜 저 삐져나온거 빼 위에 두두두두두둔 음 아 아오오 뚱뚱뚱해 진수야? 저거 깨진다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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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저게 방해가 되길 어 무게 좋아 가봐 가봐 훈님이 이걸 타면 위로 들써? 아 그거 좋죠 어 아 그거그거 거 안전해 응 히시 위험 뭐 위험 뭐 어 아이 미친놈아 빨리해 뒤탄 무슨 소리 빨리해 미친놈아 어 Torah 민수 민수 한대 남았다 민수 민수 한대 남았어 민수 한대 남았다 자 이제 개꿀 한번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는데 어차피 아 공격적으로 해 한번 보여줘 으음음 좋아좋아 공사치네 아 진지하게 해 예 아 좋아 힘조심해야돼 왕금도 덜해야돼 좋아좋아 어 그치그치 좋아좋아 그러면 제가 이제 위쪽하게 할게요 예예 해보세요 오 손으로 미는거 슬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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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안잡아주고 자 아 저거 하나 떨어지면 다단겟는데 와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옆으로만 빼면 되는거 아니야 살짝 아 됐다 이건 예술이야 아이씨 아이씨 형덕이 한대만 한대만 맞으면 끝 한번만 한번만 한번 남았어 한번 이거 거져데 거져데 그냥 개꿀인데 그냥 쳐기만 해도 됐는데 개꿀 공군 어 시 어 그렇지 아 개노진 아 재미없어 진짜 뭐하는거야 이제 우리 막 작년에 다섯 칸씩 가고 그랬잖아 아 재미nier 어어어어? 어어!! 어? 와아아아아아 요시가 있는거에요? 요시였다 요시 이거 요시가 있어 요시가 요시가 있는데 자 후님 이스택 이스택 후님 이스택 아 이스택 이죠 아 이스택이에요? 네 그럼요 우리 이거 알았어 내가 내가 졌어 졌는데 우리가 그냥 빼기만 해보자 서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와 드디어 내 차량 오는거야? 아니 난데? 아 너무 나 아 내 차량 정당하다 그냥 블럭만 빼보자 블럭만 오케이 아 민수 형 머리에 어어 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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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스트? 어어? 어어? 어? 둠피스트 앞으로 둠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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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돼? 둠피스트 이게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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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뭐야 아이 미친 아니 아니 왜 바가 나겠어 하하하하 백초병은 왜 좀 껴었어 백초병 왜 껴었어 샷? 어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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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야 나 아니 이상한데 나 오른쪽 나 중앙 컸는데 왜 오른쪽이 잡혀? 어 뭐지? 두꺼웠나보지 말도 안돼 어 나 중앙으로 뺏어 마우스를 아니 야야야 중앙으로 뺏어 아 중앙 눌렀는데? 씨 뭐야 자아 천천히 빼봅시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투어다 투어다 많이 빼는 걸로 야 그거는 공격인데? 아 이거 한번 툭하면 둘다 두개 떨고려구요 어~~ 야 추워 대체 뭐야 저게 아니 이거 이거 아트야 아트? 아트다 아트 예술을 완성시켜줄게 와아아아아아아아 이스택 이스택 아 뭐야 이스택이지 오케이 아니 뭐야 무슨 뭐야 정 게임 끝난거 아니에요? 어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진짜 긴장감치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났어 아 나도 빨리하고싶다 나 언제해 아 지루한데 기다리는거 야 이거 3초 이내로 3초 이내로 3초 이내로 어 개인당 3초 이내로 아 까비 아 까비 와아아아 왜 안집혀 이거 아 내 차례나 진짜 3초 이내로 하자메 3초 지났는데 어허 어허 저 간만에 좀 하겠습니다 진짜 어 그걸 이걸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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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인 저축하는데네 와인 냉장고였어 여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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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수패 진수 아 뭐야 말도안돼 넘어갔네 턴 진수 맥주병으로 1스택 어허 맥주병으로 만든거야 아 아 이거 한번 더 할수있네 개꿀인데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허 어허 맨 위에꺼 떨어지면 되는건가 어허 흐흫 어헲흐흐흐흐흫 흐흑흐흑흐흫으흐흐흐흐흥 아흐흐흫흐흫흥 아흐흐흐흐흐흫 아흐흐흐흫 아흐흐흫 흐흐흨 자 잘했어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흐흐흐흐흐흐흫 아흐흐흐흐흫 시원하다 티티 잡고 있었네 지금 뭐 혹시 죽였어요? 아니죠? 아냐아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멕둣병 다 쓰지 마세요 저 하나 썰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? 그냥 업어 책상 업어 이거 다 안되네 이거 어 두개 뽑을래 했는데 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 광성아 이거 한발 두개 하면 지지는건가? 할수있어 할수있어 가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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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배처리 돼? 패배처리 될거 같은데? 와아아아아아아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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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너무 재밌었다 그럼 민수맞는건가요? 예예예예 저 짜여주세요 다음에 만나면 후라치겠습니다 에? 세대였나요? 어어 아 그래그래 오케이 세대 세대 오케이 끝인가요?